안녕하세요. 부자대인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9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QQQ란 무엇인가와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장단점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면 TQQQ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TQQ는요. 미국 나스닥 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ETF이고요. TQQ의 장점은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단점은 하락장에서 손실이 3배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TQQ의 홀딩스 즉 구성 종목에 대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구성 종목 상위 5개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플랫폼스, 예전에 페이스북이었죠. 뭐 구글도 있고요. 브로드컴 등등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보이고요. 그럼 4차 산업혁명과 나스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아시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해서요. 산업과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기존에 1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17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증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전기 및 내연기관으로 대표되죠. 4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진행됐고요. 디지털이 핵심이고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됩니다. 마지막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로 대표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요.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모든 산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나스닥 보시면요. 나스닥은 뉴욕의 증권거래소와 함께 미국 대표적인 증권시장 중에 하나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시장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IT, 바이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고요. 혁신적인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죠. 나스닥 지수는 세계 기술주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이 편입되어 있으며 또한 메타, 넷플릭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관련주 한번 보시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공지능 관련주죠. 인공지능 관련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기술로는 머신러닝, 딥러닝, NLP 등이 있고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파악하고 그 패턴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기술이고요.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NLP는 자연어 처리 기술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하죠. 두 번째로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인데 사물인터넷 관련주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스마트홈, 스마트공장,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세 번째 빅데이터 관련주인데요. 빅데이터 관련주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규모가 방대하고요. 생명 주기가 짧고 형태도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죠. 빅데이터 활용 분야를 보면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에서는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매출 상환 내역 등을 분석해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죠. 또한 유통 분야에서는 고객의 구매 이력, 선호도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상품 개발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빅데이터는 기업이나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효율성 향상,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는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을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세 번째 예측 가능성의 증가, 빅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인데요. 빅데이터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활용되곤 하죠. 빅데이터의 미래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빅데이터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더욱 쉬워지고요.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정부의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앞으로도 빅데이터는 계속해서 발전하고요.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4차 혁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TQ와 Q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죠.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가 한번 TQ랑 QQQQ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본 건데요. 보시면 파란색 선은 3배 레버리지죠. 빨간색은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할 땐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나스닥 100에 대해서요. 하락할 땐 또 엄청나게 하락하는 게 또 TQ의 특성입니다. 3배 레버리지의 특성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요. TQ는 상승장에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 그리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TQ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보죠. TQ는 나스닥 지수의 3배 레버리지를 추정하기 때문에요. 상승장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3배로 커집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자신의 투자 경험과 자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겠죠. 또한 TQ는 장기적으로 우상행하는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라 급격하게 가격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 봤는데요. 보시죠. 우선 장점.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3배로 확대되겠죠. 단기적으로 우상행하는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단점 보시면 하락장에는 손실이 이렇게 3배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3배로 확대되죠. 하락장에서는 큰 손실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TQ를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은 역으로 보면 또한 변동성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충분한 경험, 자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특화된 그런 ETF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Q는 미국 나스다학 지수를 3배의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ETF 그리고 TQ의 장점은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 현실이 3배로 커진다라는 점 TQ는 상위 구성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은 함께 가는 종목들이죠.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 삶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스다학은 미국 대표적인 증권 시장 중에 하나고 대부분의 성장주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관련주로 나눌 수 있었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TQ를 TQ에서 이제 추정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도 합니다. TQ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주를 품고 있는 투자처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4차 산업혁명 진짜 초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지 무궁무진하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만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이태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다학 한번 노려볼만 하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오늘 주말인데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